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남성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이 만든 자료가 아닌 일본인이 만든 재밌는 내용이니 한번 보고 가시죠. 먼저 필리핀 여성들에게 일본인이 어떤 나라의 남성이 가장 잘생겼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압도적인 격차로 한국 남성이 전세계 남성들을 누르고 1위에 오르게 되죠. 그 다음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이 남성은 가장 결혼하고 싶은 외국 남성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일말에 고민도 하지 않고 한국 남성을 손에 꼽기 시작했으며 결과는 한국 남성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태국 젊은 여성들에게도 가장 결혼하고 싶은 외국 남성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역시나 압도적인 격차로 한국 남성이 태국 여성들에게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꼽히게 되죠. 이쯤 되면 어디 제가 조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닐까 싶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외국인이 만든 영상이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이번에는 대만 여성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외국 남성에 대해 물어봅니다. 대만은 일본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그럴까 일본 남성과 한국 남성이 1등 경쟁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한국 남성이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외국 남성이 가장 좋냐 물어봤죠. 그리고 역시나 결과는 미국 남성을 누르고 한국 남성이 가장 만나고 싶은 남성으로 손에 꼽히게 됩니다. 해외 어느 나라를 가도 인기 있는 남성이라 칭송받는 우리 남성들의 모습. 재밌는 건 이런 내용을 바라보는 한국 여성들의 반응이겠죠. FM리스트 여성시대 회원들아 호주에서 한국 남자 인기 많아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멜버른에서 사교 모임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나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한국 남자 아는 사람 있냐 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하는데 뭐지 인종차별인가 싶더라. 라는 식으로 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믿지 못하는 여성들. 나 호주 브리즈번에서 캐셔하는데 같이 일하는 대만 여자도 한국 남자 어쩌고 웅행하긴 하더라 그냥 이미지가 좋은 느낌임 짜증나. 외국인들은 한남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모르고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이야. 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남자 쓰레기라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 라는 식으로 한국 남성을 증오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 좋아한다고 의기양양하게 한국인이라 말하는 거 역겨워. 내 주변 필리핀 여자들 많은데 필리핀 애들은 진짜 한국 남자 좋아하더라 그래서 하타치 같아서 여자들 무시하는 중. 이라는 식으로 표독스럽게 한국 남자가 인기 있는 게 짜증난다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지금 한국 남자에 빠졌다는 뉴스 기사를 여성시대에서는 아쌍시오 비음모 한국 남자를 가져간 후 불쌍하다 대변먹는 사람 같다. 라는 식으로 한국 남성을 좋아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화끈하게 비하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의 결혼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는 일본 여들 정신 못 차린다. 아 불쌍해 한국 남자는 남성성도 없이 유교만을 강요하는데 한남 개느탱이들이 일본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거 기본이라 개빡침. 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질투심에 온몸을 비틀면서 비꼬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죠. 한국 남자 만나는 일본 여자가 뇌가 해맞다고 방구 피하려다 대변을 줍는다고 자꾸 대변대변 거리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필리핀 태국 대만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여성들은 다 멍청해서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 말한다는 거죠. 전 세계가 한국 남자 좋아한다고 자상하다고 칭찬하는데 한국 여자들만 한국 남자를 대변에 비유하면서 욕하고 있다는 거죠. 모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을 대변이라 비하하는 여자와 만나고 싶은지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여자와 만나고 싶은지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일 테니 말이죠. 한국 남자들이 해외에서 인기 많으니까 질투심에 돌아버리는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냥 남자 여자 각자 도생합시다. 왜 이렇게 남성분들 하는 일에 질투하시나요?